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하고 있는 태계이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기준 제가 세운 3가지 원칙, 계좌 음전 상태와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계좌는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지켜가며 매매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벌써 천만원 가까운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중인 레버리지 종목들은 벌즈, XXL, TQQQ, TSL3 4종목입니다. 매수 후 남은 현금입니다. 다음 원칙 매매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1550만원입니다. 매매 내역 보시면 4종목, 계좌 상태가 음전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없이 앞으로 더 물리더라도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원칙 매매할 때 매수금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번 매수할 때 XSL은 100만원, TQQQ도 100만원, 벌즈는 50만원, TSL3는 20만원씩 이렇게 매수금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른쪽 매매 손익 보시면 원칙대로 매수 체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12일 하루 매매 금액이 일정한 금액의 원칙으로 300만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원칙 매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계좌 잔고 상태 보시겠습니다. 총 매입 금액 980만원, 평가 금액 920만원, 평가 손익 마이너스 50만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서 원칙 매매를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될 뿐입니다. 장기적인 행보와 하락으로 저렴한 가격에서 수량수를 더 많이 모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게도 XXL 빼고 나머지 종목은 음전 상태입니다. 여기 4개 차트는 매수한 가격 이후 변동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XXL을 12.05달러에 매수 후에 7.7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XXL이 양전 상태가 나왔습니다. TQQQ는 20.97달러에 매수했고 3.25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벌즈는 26.51달러 매수 3.17% 상승, TSL3는 0.31달러 매수 후 마이너스 3.17%로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5일 계좌와 12월 12일 계좌 비교입니다. 음전 상태일 때마다 매수한다 라는 원칙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커질수록 손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수의 차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XXL입니다. XXL일 비중을 늘려가고 싶은데 양전 상태로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XXL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조금 기다려서 현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XL과 TQQQ 프로젝트 표입니다. XXL은 계좌 양전 상태가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2분할 매수 진행이 되면서 현재 1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QQQQ는요. 꾸준한 음전 상태가 있었고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행 15%입니다. 벌즈와 TSL3는 보시면 벌즈도 꾸준한 음전 상태로 페이스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매매해서 매수 진행 15%고요. TSL3는 계좌 상태, 양전, 음전 상태 없이 꾸준한 매수 하겠다라고 말씀을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로 다른 종목보다는 매수 진행 상태가 65%로 높은 편입니다. 12월달 안에 TSL3는 20분할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20분할 마무리가 되면 추후 TSL3 계획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둔화, 폭락, 그리고 CPI, FMC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현재 분위기입니다. 탐욕구간 59포인트로 아직 시장은 매수의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장 마감 기준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나타내는 픽스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PI와 FMC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주가의 높은 변동성이 있는 가능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서 충분한 현금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심리적 요소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매매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TSL3 삼슬라 매매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종목 프로젝트 매매 일정은 12월 19일입니다. 음전 상태면 매수하고 양전 상태면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했을 때 이와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재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